왜냐면 이게 EMP를 밑에 설치할 수 있는데 밑에 설치하면 알아서 더처럼 작용이 돼요 저한테 오는 애한테 알아서 걸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안하고 밑으로 던져버리는 바람에 예 몇 대 맞았어요 어 몇 대 맞았습니다 신음소리 들렸죠 여기서는 스턴봉 이거 하나 들고 이제 애들이 오른쪽에 이제 애가 들어가거든요 얘 무시해주시고요 얘만 조짐 됩니다 제가요 마무리 자아 아유 우리 잔인한 여자주인 요즘 방송 구경 안왔다고 삐진거 아니냐고요 아뇨 삐지지 않았어요 전 그런걸로 삐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친하게 말 안걸었으면 좋겠어요 메이전님 그런걸로 삐지지 않은데 저한테 친하게 말 안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언 보여달라고요 엘리언은 이제 많이 볼거에요 이제 소굴이기 때문에 이제 소굴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죠 이쪽이죠 이쪽 아 나 진짜 엘리언 오랜만에 한다 이거 순서가 헷갈리는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히드랏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싶으면 이제 히드랏 볼 수 있을겁니다 음 차쉬워서 몇번 연습해야 이렇게 하냐고요 몇십번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고3이라 수등 준비해야 된다고 저희 방송에 보시면 이제 영어 공부가 많이 늘어요 아 이쪽 아니잖아 왜이러냐 집중해라 프리나 이쪽이죠 시드라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드라죠 예 근데 아니 그냥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거 같아요 아 샤슈도 수능 때문에 아니 여기서 영어 공부하고 가면 되죠 고탭은 고탭은 좀 해야되요 진짜 고탭은 안하면 발소리가 계속 새요 요게 고탭이 진짜 힘들어요 서든 보다 좀 힘듭니다 일단 각도랑 그 속도가 되게 잘 맞아야되서 여기 아닐텐데 잠시 여기인가? 아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왜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 링링이도 수능보면서 재방송봐서 어? 대학교 잘갔습니다 그치 링링아 우리 링링이도 대학교 되게 좋은거 같어요 그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기아인데? 기아인데? 거기였나? 우리 링링이도 대학교 되게 좋은거 같어요 그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기아인데? 기아인데? 거기였나? 안녕 친구 어 약간 이거 다르다 지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 크고 아름다운 이 총 이거 와라 이제 에일런 나옵니다 이제 요기 지나면 나와요 요기 자면 자가요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방송은요 다 보는거에요 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든 그런거 신경 안쓰고 마음껏 즐기는게 방송이죠 아 잠시만 나 길을 잃었다 뭐라는 쪽이구나 아 아 아 추린이 바보야 아 잠시만 아 저 집중좀 할게요 채팅 잠시 안보고 죄송합니다 6832 6832 저 1회차 영상보면 고탭의 비밀을 볼 수 있냐고요? 고탭이 비밀에 아니라 예 이제 에일런 입속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굉장히 에일런한테 많이 죽기 때문에 예 예 고탭은개 불 저 죽는 모습 밖에 못봐요 진짜 장난 안치고 저 죽는 모습 밖에 못봐 어 처음부터 끝까지 죽고만 있어요 진짜 저 그때 방제가 푸린 먹방이었습니다 예 저 그때 방제가 어 푸린 괴물한테 먹방중 예 그랬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도 죽일 수 있구나 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아흫 그 사람이 이렇게도 죽일 수 있구나 라는거를 예 새롭게 깨닫게 됐죠 아휴 그때 보통으로 하고 하드모드로 하드모드로 했습니다 하드모드로 예 첫판만 보통으로 하고 난이도를 올리기 때문에 푸린님 훈남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잇 되게 오랜만이다 간만이에요 왼파리 옆에 있지 왼파리형 거실에 거실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술이 있는데 어 기술을 보여드리죠 자 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부터는 이봉주 온라인이야 여러분들 게임이 그때부터는 달리는거 말고 보지못합니다 제가 시음을 하면 장난치고 예 시음을 하면 저 달리기만 하고 게임 끝나요 일단 여기서 저 여기서 이제 좀 힘든 기술인데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 이거 맞는 기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맞는 기술 아니에요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맞냐 잘 맞냐 어 이런 기술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예 잠시만요 아 좀 나도 오랜만이야 여러분들 예 맞는 기술 아닙니다 후렴 맞는 기술 아니 그냥 갈게요 아 이거에요 이거 이건데 이게 이게 왜 기술이라 불렸냐면요 한대 치고 가는게 아니라 어 그 뭐냐면 저 노란색 옷 입은 애는요 한대 쳤다고 그 한대 건축 쐈다고 안 물러나요 저를 때립니 아 저를 때립니다 아 아 물 흘렸다 아 근데 이제 뭐냐 왜 저걸 기술이라 하냐면 저거는 진짜 타이밍과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 한대 때리고 간다고 잡혀요 잡히고 진짜 옆을요 한대 이렇게 진짜 그냥 진짜 그 건지에 그 반샷처럼 예 어 퓨우 이렇게 이제 때리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예 힘듭니다 되게 싼거냐고요 아 진짜 샤슈님 진짜 아 일단 여러분들 예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고싶은 예 요기 소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싶어하는 에일리언 소굴 어 드디어 왔구요 예 에일리언 소굴의 공략 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서 많이 죽는다 예 손을 걸겠다고요? 예 멸망의 코딱지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에이스 되는거 아예 샤크스 되는거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멸망의 코딱지님 예 한마리 나오세요 예 우리 페이스워거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이스워거 열심히 맞지만 피해 니까 죽겠네 공결 피하다니 멸망의 코딱지님 우리 멸망의 코딱지님이 미래의 샹크스 에일리언 지하인다고요? 에 님 손무가지 예 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잠시만 하나 안했니? 하 진짜 미치겠다 오랜만에 하면 이렇게 된다니깐 오랜만에 하면 하여튼 게임은 오랜만에 하면 안 돼요? 그러고 그러게 벌써 벌써 치맨가봐 어 회장님 어서와요? 에일리언 사마가 지나가죠? 연세라뇨 저는 아직 젊은 오빠입니다 여러분들 연세라 하면 예 제가 상처받아요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아 저거는 이제 별거 없죠 여러분들 뭐 있겠습니까?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 구석탱으로 가고 구석탱으로 가고 구석탱으로 가고 여기서 한 마리 죽었죠?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?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? 아 사실 우리 시청자님의 손모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한 마리 있었구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손모가지를 예 살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아 진짜 고마운 줄 아세요 우리 코딱띠님 코딱지기 위해서 야 이런 비디 어디있습니까 그 코딱지를 위해서 어 사실 내 목숨을 희생하는 bj 아 이거 진짜 미친거거든요 이거 희생정신 쩌는거거든요 아 내가 고탭을 잘못 밟았어 좋았어 집중하자 빰빰빰빰빰 아 루인이 잘자요 얘 이제 앞에서 나오는데 뭐야 와 진짜 너무한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저거는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할게 이거 정품이여 업데이트 됐나봐 야 뭔가 루트가 바뀌었어 아 저 왠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하드 모드에서 이렇구나 아 이게 깨는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나이트 메어에서는 나오는 곳이랑 지금 내가 알고있는 나오는 곳이랑 지금 달라졌어 아 난이도가 달라서 이런 애 아 저거 원래 남해로 깬단 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나이도로 깬단 말이에요 어 근데 오늘 좀 빨리 깨려고 좀 쉬운 이것보다 한 단계 쉬운 모드였어요 제가 원래 하는 것보다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애들 아까부터 위치가 약간씩 바뀌었구나 여러분 내가 외운게 쓸모없게 됐는데 얼마나 걸려? 이거? 깨는데 별로 안걸려 한 시간? 한 시간? 잠시만요 일단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깨고 가만히 나와라 새끼야 다 나와! 올라가! 패키 자 패기 오졌습니다 아 여기서 세번이나 죽다니 말도 안된다 불이 나 진짜 뭐하는거야 이제 안죽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제 죽을일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미안합니다 어 죽고싶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플레이어건을 던졌기 때문에 저기 있는 에일러는 지금 나한테 오지 않죠 야 야 오지마 오지마 세이브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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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세이브도 했구요 꺼져 꺼져 완벽하죠 진짜 깔끔 깔끔 완벽 완벽 나와 새끼 한마리 여기 한마리 가뿐히 처리해주고 가뿐히 처리해주고 비키세요 뭐야 야아아아 이거 누구에게 아하 아하 진짜 운봐라 진짜 아 제가 원래 여기 한마리 깬단 말이에요 아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아 아 됐다 아 아 보탯밟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화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죄송해요 내버린다 죽어가지고 저는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저는 포켓몬새끼에요 여기가 어렵죠 이제 여기가 어렵죠 이제 어려운건 아니고 여기 좀 짜증납니다 너무 유쾌했겠다 아 저거 뭐야 아 시간 아까워 아 여기는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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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거야? 아 내가 못맞춘거야? 아 에일러 학습합니다 이렇게 화나게 하지마 죽어 으어악 아 아 머리 정확히 안맞았어 힘들게 한다 진짜 꼬였어 지금 늦게 잡는다 아유 꼬였어 아유 꼬였어 꼬였어요 한글 패치요 정품으로 다운받는데 한글 패치 좀 따로 해야돼서 귀찮아가지고 다운받는데 여러분 지금 그거 알아요? 그거 알아요? 나 지금 이게 안 켜져 아 나 지금 뭐말하는거냐면요 저 지금 그게 안돼요 그 탐지기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? 어 으아아아 진짜 아 뭐 화난다 갑자기 말린다 소글부터 어 잘하고 있다가 아 소글부터 소글부터 말려가지고 쭉 말리네 저거 한번 말리면 제대로 말리는 스타일이 옳은거 같아요 지금 탐지기가 안되는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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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네 어서와네 어허허허허 그러게 어떡하냐 손질걱으로 이렇게 치고 원래 이런거 다 외웠거든요 순서 아 근데 이렇게 좀 좀 오래걸리는거 나오면 꺼도됩니다 꺼서 다시하면 바뀌어요 저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안드레드들이 걔네들은 여기 가운데로 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템게이드 이거를 켜주시면 끝납니다 자 짐오고 있죠 얘들은 이제고 이 세상과 각별하게 됩니다 자 꺼져 자가요 얘들아 이렇게요 이렇게요 멋있죠 우주선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우주선보다는 거의 그거야 그 우주 정거장이에요 여기 저쪽 반대편으로 좁고 옆 왼쪽으로 숙몸이 없을 수밖에 없죠 숙몸이 없을 수밖에 없죠 다 죽은거죠 지금 뒤에 따라오는거에요? 아뇨아뇨 다 죽었습니다 보면조 어 여러분 중계방사람 이제 본방으로 어 넘어오세요 방송보면 프리님 맨날 막고다닌다고요? 쓰읍 그럴리 없는데 어 그럴리 없는데 이건 밑으로 현재 3분의 1 넘어오습니다 에일리언도 개구멍에서 오라구요 얘 맞습니다 선생님이 어서와요 선생님이 이제 무서운건데 갑도치게 나오지 않아요 어 무서운건데 갑도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 안심하시고 보세요 아뇨? 하하하하하하 네 여덟씨 뛰어들났습니다 놀라신분들 있나요? 사실 갑도치를 아는거는 예 이런 맛으로 재밌게 보죠 아니 그런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진짜 우리 이벤트 해주려고 했는데 님들이 말해서 다 어? 이제 이벤트가 망가졌잖아요 아 여러분 잠시만 이거 멈추고 다시 할게요 저 지금 탐지기가 안떠요 어 컨티뉴로 컨티뉴 컨티뉴로 어떻게 우주선을 탄거냐면 중간쯤 나옵니다 오늘 다시 보기나 잠시만 요게 어디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게임 끌뻔했어 와 우와 저 게임 끌뻔했어 방금 와 소름 와 방송 끌뻔했어 와 방종 버튼에 손 갔습니다 방금 근데 왜 안나와 또 아이커터 켜야되나 아이커터 켜볼게요 네 게임을 아이커터 켜압니다 아 진짜 레이더 아 진짜 레이더 아 소름 흠 잘잘합니다 饷 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엔딩까지 별로 안 담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그 나 안 눌려 해도 된다 아 됐어 너희 다 죽어 그냥 너희 그냥 죽어 짜증나게 한다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이거 너무 싫어요 타이버트 끈게 아니라 아까 거기까지 타이버트 멈춰야지 어 지금 거기까지 멈춰야지 너희 잘 자요 시카님 어서 와요 이거 안해 죽었어요 해킹 이게 더 쉽죠 다운될거 하면 안해 이거 뒤에 애들이 많이 나왔죠 한글 버전 아닙니다 지금 한글 패치 안했어요 제가 영어를 제가 영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한글말 한국말보다 영어로 도착